양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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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진이 저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막을 수 없습니다 안쪽으로 로드에게 양이종의 패트가 좋았죠 아주 위험했어요. 이정현이 뛰어주고 로드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정현의 어시스트가 끊이진 않습니다. 뛰어주고요. 샤이프트월드 마무리. 이정현과 로드. 오늘 완벽한 응식이 계속 만들어진다. 이대성 아직 깊은 선수가 분비하지 못했습니다. 석점퍼 전진범. 이대성 앞쪽을 바라봅니다. 빠르게 전진범에게 전진범 석점 성공합니다. 전진범 석점 성공. 연속된 전진범의 석점 3방. 쏘나요. 석점이. 안쪽을 향합니다. 전진범까지 지체 없이 쏘나요. 석점퍼 전진범. 좁은 공간이에요. 알려드려요. 전진범의 석점퍼. 외곽에 전진범 스탭 박고 던집니다. 석점퍼. 따라 붙는 전진범의 석점. 전진범의 석점. 전진범의 석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